날씨가 짱짱 좋은 패딩을 입고 왔는데 필요가 없어요. 정말 아쉽습니다. 들어갈게요. 네 방금 저희 사인을 했는데요. 제가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. 제가 또 다미 하면은 목돌리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또 이걸 받아가지고 한 번 돌려줘야죠. 돌려줘야죠. 와 굉장히 이쁘게 나오네요. 오늘 코스튬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할로윈 때 우리 팬분들도 다 같이 코스튬을 해서 만나고 싶어요.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? 아니면 뭐 좀비 러너라던가 그런 걸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. 행복하lloween. Bye bye.